네 이번 시간은 우리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에서 지급기준에서 크게 이제 사망, 부상, 장애로 나눠지지 않습니까? 대인배상1, 대인배상2, 무보험차 상해에서 지급기준을 같이 쓰는데 그 지급기준 상에는 사망, 부상, 장애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사망 같은 경우 내용이 많으니까 사망은 한 3번에 걸쳐서 지금 교육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상은 한 2번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그래서 장애는 한 번 총 6번 정도 지급기준을 나누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사망보험금 볼텐데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의 항목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항목이 항목은 뭐가 되냐면 기본적으로 항목은 사망보험의 구성요소는 장례비가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장례비가 있을 거고 위자료가 있을 거고 이 뒷장에 있겠죠 상실수익에 그래서 항목이 3개가 있습니다 장례비, 위자료, 상실수익에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좀 공부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장례비, 장례비는 정액이죠 500만원으로 정액입니다 소송했을 때도 비슷하죠 소송했을 때도 지금 500만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금액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으로 고정이 돼 있다 그렇게 아시고 계시면 되고 위자료 같은 경우에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그래서 통합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약관 개정되기 바로 전 이 전약관 그러니까 2018년도인가요?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이 바로 전약관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? 전약관에서는 사망자 본인 위자료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눠져 있었죠? 예를 들어서 배우자, 부모, 그 다음에 자녀, 장인, 장모, 형제, 자매 뭐 이렇게 해서 위자료가 좀 표로서 나눠져 있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보상을 좀 하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개정이 되면서 아예 통합이 돼 버렸죠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판결이 어떻게 나냐면 사망자 본인은 얼마? 그 다음에 유족은 각각 얼마? 뭐 이렇게 나는데 이제 우리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에서는 합쳐져서 합쳐져서 그냥 어떤 조건화에서 8000, 5000 이렇게 돼 있죠 합쳐져서 자 중요한 건 뭐다? 사망 당시예요 사고 당시가 아니라 사망 당시 그래서 사고가 나서 예를 들면 우리 65세에서 기준이 되니까 64세쯤에서 사고가 났는데 치료를 한 1년 받았다 어? 그러다 보니까 1년 받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사망일이 65세가 넘었다 그러면 뭐 8000이 아니라 뭐예요? 5000이 되는 거죠 기준이 그래서 사망 당시가 기준이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 기준은 민법석 상속 규정에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이해하기에서 상속 우리 공부했었죠 그때 그때 어떻게 지분이 어떻게 되고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 세 번째 항목인 상실수익액을 주죠 주는데 상실수익액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주냐면 이런 표에 의해서 줍니다 이런 상실에 의해서 줘요 주는데 지금 이렇게 한국말로 써있는 게 이거를 좀 풀어 쓴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냥 보면 월평균 현실수익액 당연하겠죠 한 달에 얼마 버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거기에서 생활비를 빼고 죽었으니까 생활비 안 들어가겠죠 빼고 그 다음에 사망일로부터 사고일 아닙니다 사망일이에요 사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 에다가 보험금 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치 갯수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요 계산하는데 잘 보세요 생활비는 생활비는 3분의 1로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고 사망일 확정됩니다 언제 사망일인지 확정되겠죠 보험금 지급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딱 지급하는 날이 있겠죠 지급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현실소득액하고 취업가능연한에 대한 공부만 되어 있으면 사망상실수익액을 얼마든지 계산할 수가 있다 우리 실무하시는 분들도 가끔 보면 이렇게 컴퓨터 요즘은 컴퓨터가 다 알아서 계산을 해주니까 계산하는 방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상실수익액을 구하려면 우리는 뭘 구한다? 현실소득액과 취업가능연한을 정확히 구한 다음에 그냥 이 계산식에 딱 넣어버리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넣어버리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다음부터는 이거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는 거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할 겁니다 할애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좀 더